아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침묵사님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? 아 여기서 뭐 좀 하고 있었어요 뭐하고 계신데? 진짜 뭐 좀 하고 있어요? 근데 제 차인 거 어떻게 아셨어요? 딱 보면 알죠 이거 76045 찬 줄 여기 한 대밖에 없으니까 뭐하고 계시는 건데요? 아니 사실 제가 프레스가 없어졌거든요 집에 프레스요? 응 근데 마누라가 아무래도 당근하러 간 거 같아요 여기 앞에 당근 성지잖아요 당근 거래할 때 딱 내가 잡아내려고 대기하는 거 아 잠복근무중? 아니 잠복근무까지는 아니고 그냥 풀스 알잖아요 소중한 거 아 풀스는 없지 그죠? 솔직히 너무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지 그럼 제가 같이 봐드릴게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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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갈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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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아니에요 저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진짜 진짜 괜찮아서 그래요 진짜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니 아니 제가 괜찮다 어 그니까 그렇게 괜찮아요 이거 이거 올려야 돼요 걸려요 이거 빨리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네? 어차피 출발 안 해서 안 해도 돼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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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해도 돼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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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이거 안 하면은 이렇게 띵띵띵띵 소리 나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 출발을 안 해서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아니 근데 하셨잖아요 저도 해야죠 불편해 보이시죠? 아니 아니 괜찮아요 이거 하면은 안 가실 거 같아가지고 아니 괜찮아요 자 704원님 잘 들으세요 네 제가 이쪽을 맡을 테니까 우리 704원님께서 이쪽을 봐주세요 아시겠죠? 네 감사합니다 어? 뭐야? 왜왜왜왜? 이거 그렇다 아줌마 한 대장 하나 하실래요? 아니요 안 먹어요 맛있는데요 저기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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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 오른쪽이잖아요 왜요? 아 오른쪽 왜요? 개이뻐 되게 예쁘기도 하네 제가 번호 좀 가볼게요 네? 갑자기요? 가만히 있어 뭐야 이 ㅅ발 보셨죠? 제 실력 보셨죠? 어이 저 번호를 딴 거에요? 봐봐요 이 정도면 상가만 연결이잖아 너 왜 이렇게 찍어주셨지? 출출하지 않으세요? 아 괜찮아요 아니 근데 좀 오래 기다렸으니까 좀 출출할 때 됐는데 아 이거 참 뜨끈이야 이게 어 안 출출하시죠? 어 λ 우와 예. 이리 whether 괜찮아 안 먹어요 아냐 으으음 흐허허헉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그래 떠있어 떠있어 짜란! 쿠쿠데스 쿠쿠데스 아저씨 집에 가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볼게요 주민끼리 같이 보기로 했으니까 제 마누라니까 그냥 가시라고요 괜찮아요? 괜찮아요 신기한 거 아니에요 뭐요? 얘는 부스러이가 배에 헐린다? 웃기죠? 진짜 존나 신기하네요 갑자기 탄다고? 뭐예요? 뭔데요? 여기서 저 아저씨 만나기 힘들어요 찹쌀떡인데 인절미를 팔아요 저 아저씨 이상한 아저씨네 어? 이거 인절미네? 아 이거 먹지 마요 네? 왜요? 아 이거 차에서 드시지 말라고요 가루가 너무 많잖아요 제가 저 진짜 새차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몇 터요? 죄송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? 흘리지 말고 조심히 드세요 네 알았죠? 아저씨 아저씨 음 음 음 음 괜찮아요? 아 다 흘리네 아이 그만 먹어요 이거 목 나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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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요 이거 놔요 아싸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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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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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프 때문에 화가 났어요? 예 음 전나 화났습니다 아우 나같이도 화가 나 응 하아 저 담배 좀 피고 올게요 아 어제 잠깐 저녁 여기서 피셔도 되는데 이거 제 차예요 아 맞네 제가 잘 보고 있을게요 잘 먹고 있지 마요 잘 보고 있을게요 네? 잘 보고 있을게요 오 오 오 오 오 뭐 먹었어요? 안 먹었어요 확실해요? 응 확실해요 아씨 마누라한테 전화 왔다 아 아 아 아 아 제가 도와드릴까요? 아니 괜찮아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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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아 됐어요 아 진짜 아우 여깄다 응? 저거 이거 뭐야 이거 뭐지? 치킨 뼈가 왜 나오지? 오 이게 왜 나왔어요 이게? 이거 또 뭐해 응? 아 시발 탕후루가 왜 나오지? 거 시발 탕후루가 왜 나왔지? 어디까지 치킨 뼈가 어디까지 치킨 뼈가 전화 뼈가 왜 있지? 집 나간 마누라 잘 돌아오시라고 집 나간 마누라 잘 돌아오시라고 아 깜짝이야 뭐야 뭐해 삼백이요 이 돼이 새끼네 잡으려고 왜 안 나타나? 삼백이요 야 니가 오른쪽 봐 내가 왼쪽 볼 테니까 오케이 돼이 새끼 꼭 잡는다 어 뭔 일 있어? 아 아 아 암 암 암 암 암 암 암 진짜..